이 소린 뭐지? 무슨 일이야? 또 우리 폴터가 있으네 문 닫아야겠다 이런, 안 돼 제발, 엄마 난 수학 싫어 엄마, 나 친구들이랑 파티 가도 돼? 제발 안 되지 그치만, 엄마 왜 아무 데도 안 보내주는 거야? 봐, 나 시험도 잘 봤다고 축하해 그치만, 안 돼 안 된다고? 엄마, 나 집 청소 다 했어 잘했다 그치만, 안 돼 아직도 안 된다고? 엄마가 잔다 좋았어 핸드브레이크 걸어놔야지 이거 잡아 고마워 두 번째 팔 얘들아, 여기 이제 당겨 뭐야? 무슨 일이지? 하나도 안 웃겨 스카이 내 손 돌려줘 스카이, 집으로 와 파틴 입고 대신 벗기 여기 하는 거야 넌 절대 날 떠날 수 없어 시간 다 됐다 이제 가도 돼 오, 다음 안녕, 루저 사물함으로 들어가 싸울 생각은 나지도 말고 사물함으로 들어가 당장 우리 엄마야 상관없거든 나랑 놀래? 나쁜 친구가 보이네 마미롱레그다 스카이 너 가도 돼 내가 사물함으로 갈게 안녕 행운을 빌어 고마워 엄마 엄마는 널 사랑해 편하게 있어 친구 안녕 얘들아 마미롱레그 진정해 밥 우리 엄마야 모탈콤뱃이나 할래? 너 놓쳤어 스카이 이거 치워 엄마 부끄럽게 하지마 마마보이 계속 이렇게 질 거야 우와 도와줘서 고마워 엄마 잠깐 불공평해 내가 지잖아 나 좀 놔줘 나 범위가 싫어 엄마랑 내가 널 이겼다 우린 최고의 팀이야 맞게임 안 해 됐어 엄마 나 심심해 재밌는 거 없어? 어 물론 그만 읽어야겠다 영화 볼래? 우와 거기어기 좋아 얼른 보자 우리 비디오 플레이어야 시작한다 팝콘 먹을래? 고마워 엄마 못 보겠어 너무 무섭다고 팝콘 다 먹었네 스카이 스카이 엄마 내 팝콘은 어디 갔어? 왜 그래 엄마 요가 시작해봐야겠어 쉽겠지? 거미 연꽃 포즈부터 시작하자 누가 뭔가 계획하는 것 같네요 과자 안 돼 그치만 엄마 알았다 내가 엄마의 요가 교실을 업그레이드 해주지 초보자 요가 대신 보급자 요가로 엄마 엉킨 거 같은데? 요가 진짜 싫어 내가 과자 다 먹어야지 그렇게는 안 되지 엄마 나 아파 불쌍한 우리 아가 내가 보살펴줄게 여기 뭐가 있지 주사 싫어 도망칠 수는 있지만 숨을 순 없을걸 어디 숨은 거야? 내가 자 들어간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고마워 엄마 고마워 엄마 호기호기 엄마의 사랑 한 스푼 엄마 따뜻한 차 마셔 잘했어 잘했어 좋은 엄마는 케이크를 굽지 김파리 내 요리를 도와줄 거야 높은 선반에 손이 다 닿으니까 높은 선반에 손이 다 닿으니까 엄마가 또 냉장고를 잠궈네 비밀번호가 뭐지? 엄마처럼 생각하자 스카이 보지 마 스카이 보지 마 어? 안녕 엄마 여기 네 건강한 디저트 맛있지? 착하네 우리 아들 고마워 엄마 아들은 청소할 생각을 전혀 안 한다니까 내가 다 해야겠네 스카이 거기서 청소하기 좋은 타이밍이 왔네 엄마의 긴팔이 나는 닿거든 알았어 엄마 착하지 아들 뭔지 너무 많아 이론 잡았다 다음엔 조심해 이론 이건 운명이었나봐 사고만 엄청 치네 스카이의 생일이에요 아가 도와줄게 좋았어 고마워 엄마 손님 왔다 안녕 누구지? 안녕 스카이 널 위한 블라스터야 와우 와우 이걸로 뭘 하는 거지? 이건 음료수 블라스터야 만능컵에 쏘면 돼 와우 엄청나게 유용하잖아 손님 또 왔다 내가 나갈게 어 안녕 진짜 허기호기잖아 스카이 일어나 허기호기가 아직도 여기 있어 니가 얘 무섭게 하잖아 주방에서 기다려 내가 뭐 좀 보여줄게 허기랑 나는 적이었는데 우리가 서로 잘 알게 된으로부터 친구가 됐어 봐 이건 누구야? 우리 아빠? 이건 나중에 얘기하자 생일 축하해 스카이 포피아 소원 빌어 분명 이루어질걸? 예 모델을 위해서 짠 생일 축하해 스카이 апрель 사이 쿠키 ONY 액 Archives 인어 수 퍼뜻 수 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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